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업인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오늘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.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엽기적 살인마들이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회견을 열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보낸 게 본질이라며 정 전 실장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.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북송에 저항하는 탈북어민들의 사진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자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북송된 어민들은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였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. 흔적을 씻어내고 페인트칠도 했다는 선상 범행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귀순 의향서는 통상 절차였다고도 했습니다. 정 전 실장은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했다며 추방시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 측 의사를 타진했다고도 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정 전 실장의 입장문을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청와대가 신호정보에만 의존해 한두 달 걸리는 조사를 2, 3일 만에 끝내고 배까지 돌려줬다고 했습니다. 수사를 통해 위범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 정 전 실장의 흉악범 주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조선족 선상 살인범을 변호했던 페스카마오 사건을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. 서해 피격 사건과 북송 사건 수사로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낙상 사고로 입원한 사실을 SNS에 공개했습니다. 정부는 북송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의 국회 제출도 검토하고 있는데 영상 공개와 함께 수사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경우 신고 권력 간 갈등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. TV조선 이채연입니다.